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ESS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열리는 중국 현지를 방문해 협력사엄 시범단지를 위한 한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는 15일까지 중국 항저우와 창사에서 열리는 국제 ESS 컨퍼런스와 전시회에 참가해 한중 양자 포럼 개최와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광양만권 내 한중 ESS 협력사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포럼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HY 클린메탈 등 광양만권의 2차전지 부품 소재와 ESS 제조 분야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ESS 제조 분야의 투자 최적지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